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오늘 실종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아침 시간에는 20톤이 넘는 대형 콘크리트 잔해물이 갑자기 쏟아져 내리기도 했는데 당국이 정확한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KBC 조윤정 기자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건물이 뿌연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인근 상가 앞 도로에는 콘크리트 조각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습니다. 26톤 규모의 대형 콘크리트 잔해물이 건물 아래로 쏟아진 건 오늘 오전 8시 7분쯤. 하루 전까지만 해도 28층 건물 서쪽 외벽에 걸쳐져 있던 콘크리트 상판은 22층까지 무너졌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또 한 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추락 직전 건물 내부를 살피던 소방탐색조가 이상 징후를 처음 발견하고 곧바로 대피를 지시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잔해물 낙하를 대비해 설치해뒀던 와이어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걸리면서 추가 붕괴를 막았습니다. 구조당국은 앞서 매물자 구조를 위해 투입했던 중장비가 잔해물 추락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물 26층 거실 바닥 쪽에서 네 번째 실종자의 신체 일부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해당 실종자는 현재 매몰된 장소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 구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